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성인 애로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채담씨 백세리씨의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제별 사주분석을 하고 있어요. 주제별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의 사주를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인 애로배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장에 가서 보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좀 야한 그런 영상을 찍는 그런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채담씨하고 백세리씨가 지금까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인 애로배우 중에서는 가장 잘나가신 분들이라고 봐야죠. 물론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마흔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약간 후배들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애로배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채담씨는 시간을 모르는데 백세리씨 같은 경우는 언론에 자기 사주 좀 봐달라고 하고 사주명식을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채담씨 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담씨는 과거에 에어로빅 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인 애로배우 중에서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데뷔 12년 차예요. 그러니까 한 30살 정도 돼서 애로배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겠죠. 그러다가 한 30세 돼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나이로 41살이 돼요. 이분이 갑자년 경호월 병자일 이런 3주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성인 애로배우라든가 연예인도 한 끗 차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예인이나 화류계 사주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도화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화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채담씨는 지지가 전부 다 도화살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화라는 게 뭐죠? 복숭아 도자의 꽃 하자인데 이 도화는 운의 흐름에 있어서 계절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절정일 때 그러니까 여름이면 하지 겨울이면 동지 뭐 이럴 때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정이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대가 있으면 그 무대에 올라서서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도화살 강한 사람들이 그 연예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도화살 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좀 끼가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성적이고 간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화류계 여성들도 도화살이 강하고요. 그리고 바람둥이 남자들도 도화살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채담씨도 다른 연예인들과 같이 지지 세 글자가 모두 도화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자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도화살은 강한데 남자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시면 남자를 나타내는 자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궁이 자수란 말이에요. 자오충으로 쌍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겁제라는 게 나 자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당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제가 3주만 봤을 때 그 학문운인 인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고요.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쌍충을 받고 그리고 도화살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주에서는 화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지금까지 활동하신 게 병인대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을축대운으로 넘어가는데 이 대운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갑진년으로 이 병인대운이 끝나요. 끝나고 이제 을축대운으로 넘어가는데요. 을축대운도 괜찮죠. 지금 이분은 그 대운의 흐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사주 구성에서 그 학문운이 깨진다는 거 그것도 이제 연주에 있으니까 젊은 시절에 학문운을 나타내거든요. 학문운이 깨지고 도화살이 아주 강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백세혜리씨의 사주입니다. 이분도 성인 애로배우고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곧바로 성인 애로배우가 된 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여러 직업을 전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친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주 큰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구두 세고 절약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돈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이고 현재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셔서 꼭 좀 불법적인 일 이런 것만 아니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3 때 난소 쪽에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현재 임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생각이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분이 임술련, 신해월, 김일, 임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행이 좀 치중되어 있죠.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요. 목기운이라는 건 관성운을 나타내거든요. 남자운을 나타내요. 화기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행의 구성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남자운은 별로 없겠구나. 그리고 직장생활에 잘 안 맞겠구나. 관성운이 없으니까. 따라서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것은 이분의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안 맞는 일을 한 거죠. 관원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제성운은 아주 강해요. 제성운이 월지포함에서 3개나 돼요. 사람이 목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좀 재치도 있고 재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은 좀 강하다고 봐야죠. 나한테 사주의 제성운이 아예 없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분처럼 강한 사람들도 그렇고 두 경우 모두 이 돈에 대한 집착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사주가 투금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목화가 없잖아요. 목화가 들어왔을 때 좋은 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흘러가는 대운을 보시면 37살 전까지 목화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어린 시절 20대 그리고 30대 중후반까지의 운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정미대운에 들어섰는데 정미대운이 이전보다 낫다고 봐야 되고요. 병호대운, 을사대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때요? 훨씬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백셀이 씨는 이채감 씨처럼 오행이 비교적 균형된 게 아니라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치중된 사주는 인생이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은데 또 좋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미대운이 이전보다 좀 낫다고 봐야 되고요. 병호대운 이후 말년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현재 정미대운이 38세서부터 47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1년운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안 좋은 게 어떤 거였겠어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모카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별로 안 좋죠. 그런데 2022년서부터 이제 모카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46세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의 운의 흐름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렇게 2021년도처럼 축술미 300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럴 때가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준은 토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 불리하니까 38살 때도 1년운이 별로였고요. 40세 때에도 별로였는데 1년운만 보더라도 적어도 한 46살까지 이때까지 유리하고 그리고 넓게 봐서 10년 대운으로 봤을 때에도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성운이 없으니까 학문운도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막 전교 1등도 하고 그랬다는데 학자의 길을 갈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목기운이 없다는 점에서 남자운은 별로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올해나 내년에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도 들어오고 1년운도 좋으니까 올해나 내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인 애로배우인 이채담씨와 백세리씨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